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국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왁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교회 수요예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적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모세가 지나갔던 이 광야와 동일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 이게 내 광야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출애국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매우 유명한 소명장이죠 성경에는 유명한 소명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회를 부르시는 이사회 6장이 나오는 이사회의 소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신약에 가면 유명한 사도행정 9장이 나오는 우리 사도바오를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소명 이것을 3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출애국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국기 1장은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국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모세의 이전에 등장하는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국에 오게 되고 430년이 지나는 이 애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국기 3장에 나와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다름이 있어서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국기 2장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번성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나는 남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애국왕의 명령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태어날 때에 원래는 산파가 와서 태어나는 이들마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지롭기 2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국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그의 누이가 공주에게 나타나서 젖을 줄 수 있는 유머를 구해주게 되죠 그게 누구였냐면 어머니 요괴베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모세에게 정세성을 키워준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너는 지금 애국의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너는 항상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모세에게 정체성을 어머니가 날마다 심어주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국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학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국사람을 어떻게 해요? 은빈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왜 싸웁니까? 너희들 왜 싸워요?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같은 히브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고 어제는 지난번에는 애국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이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모세에게 대듭니다 사실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미 발각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애국의 왕자로 자라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국기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애국의 왕자로 살던 이 모세는 애국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애국 전역에서 쫓기는 지명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 애국 왕궁에서 모세가 도망한 곳이 어디라고요?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어떤 정도였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왼쪽 위에 있는 람셋, 람셋 고샘땅이 있죠? 저 애국 땅, 저기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오른쪽 대각선으로 밑에 뭐가 있죠? 미디안 땅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땅 그 사이에 보니까 수루광야도 있고 바람광야도 있고 신의 반도도 있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할 때 430년 동안 살았던 저 땅 저기에서부터 우리 미디안 땅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미디안 땅까지 우리가 내려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났던 광야예요 고개를 지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피신을 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먼 곳을 도망을 왔는지 모릅니다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딱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 40년 세월 가운데 모세는 이제 잊혀진 세월 가운데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을 치는 일을 했죠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양을 양을 치는 일이 하찮다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이 40년 동안 받았던 왕궁에서 받았던 그 훈련 그가 배웠던 것과 양을 치는 일은 별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40년 궁중에서 살았던 이 모세의 삶이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두 다 보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배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었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그게 힘들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야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일명 썸바디였어요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미디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었던 그 시간은 바로 노바디 그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여기에 있을 인생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인생은 내 삶을 부정하는 일이야 라고 느껴지는 삶이 있다면 바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사역하다가 벤쿠버 땅을 오게 되었다고 지난번 설교, 작년 설교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스리랑카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 스리랑카에 있다가 여기에 와보니까 정말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러냐면 사실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제가 정말 일반적인 어떤 다른 성교사들과 다르게 불교 국가였는데 저는 그 불교 국가, 지독한 불교 국가였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은 그런 불교 국가였는데 저는 다른 성교사님과는 다르게 원래 비자 받는 게 너무 힘든데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로 그 땅의 종교 비자, 성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곳에서 당당하게 다른 성교사님과 다르게 감리교 목사, 유니폼을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입고 달릴 수 있는 합법적으로 입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 땅은 아직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카스트 제도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가 길거리 지나가면 일단 우러러보는 거예요 불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성직자로 인정된 사람은 타 종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요 그리고 한 번은 경찰서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경찰서장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까끗이 겸손하게 맞아주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차여차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땅을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학교 다닌 동안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그냥 생활할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들어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스시집 스시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는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일이라고 하는 거 언제 해봤겠어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나는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어머니가 어르시부터 이렇게 서운하시고 기도하셨으니까 저는 이 길을 가야 될 것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나와서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었죠 세상일을 언제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일명 말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서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하나님 저 훈련시키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시죠? 혹시 저 이렇게 평생 가야 되는 겁니까? 파트타임으로 우리 주민재자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면서 지내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 혹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요? 벤쿠버에서 일 안 하고 사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건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지나가는 거 훈련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일을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일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저를 뭘로 부르셨나요?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들을 겪고 있고요 그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어쩌면 이 캐나다 땅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 비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가 우리 출애국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뭐가 비참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생애가 부정당하는 것도 참 불쌍하지만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죠? 내 양입니까? 내 양도 아니에요 바로 장인의 양을 하인처럼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부정당한 상황에서 40년 동안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허무함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존재론적인 비참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행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 꼬리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잊혀진 의미 없는 시간에 대한 광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지난 40년 지난 이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혀진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의 삶이 잊혀진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셨를 받으시면서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국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잊혀진 시간 잊혀진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비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겠구나 바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시키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삶에 굉장히 체념한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감격하지도 않았어요 흔쾌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그의 열정이 다 사라져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40년 동안 그의 성격을 고쳐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걸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이 지났다고 모세가 이렇게 좀 길들여지고 온유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의 산에서 10개 명을 받고 내려올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개 명 돌판을 바닥에 사정없이 내려 깨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그의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시간을 모세의 성격을 고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래곡기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급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들이 모세에게 단순히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을 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내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세는 단순히 잊혀진 시간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모세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명의 생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없게 되었고요 우리들이 루조가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역동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 가운데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단순히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그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잊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의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한가운데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추리국기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영어선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시라고 되어 있어요 부시 이 말은 덤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덤불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부시덤불이 있어요 여러분 부시덤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덤불은요 키가 자라야 1미터 안쪽으로 자란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와 지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와 그 불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미터도 자라지 않는 이 덤불 그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서 그 나무가 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의 어느 산에 갔는데 거대한 이 아름드리나무 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 아 정말 저렇게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부르심의 형태로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양을 치는 그 가운데 덤불이 조그맣게 있는데 타지 않는 덤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초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라함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들이 다 알아먹게 하나님 날 좀 멋지게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들의 삶을 한가운데 우리들의 삶 깊숙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1대1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도바울의 부르심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류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심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어그스틴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민하면서 정원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서재에 펼쳐진 성경을 볼 때에 거기서 어그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죠 종교 교육자 마틴 노토가 회심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탑에서 우리가 이것을 탑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히 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체험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올드스케이트 작은 마을, 작은 골목을 걷다가 그 오른편의 한 건물에서 들려오는 마틴 노토의 로마서 주석 한 서문을 읽다가 들려오는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서문을 듣다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죠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응과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부응의 그 위대한 면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들의 삶에 초라하게 인격적으로 가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만남을 가지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를 만났던 모세를 부르시던 그 부르심도 그렇게 커다란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이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모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잊혀진 곳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떠들썩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잊혀진 광야에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포기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시작할 때 단순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대한이라는 곳까지 보내셔서 이 40년이라는 잊혀진 삶을 살게 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세를 왜 출애급시키시는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키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의 리더로 부르셨을까요? 아까 우리 지도를 보셨죠? 애국당에서 이 미대한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40년을 지난 동안 그들이 지나였던 이 광야는요 모세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미대한의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난한 땅을 앞두고 어디서 죽습니까? 너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모세가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죠? 여우수화가 되죠 왜 여우수화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우수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는 그 동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우수화를 그 땅에 보냈고 여우수화는 그 땅을 지나면서 지도를 그리고 가난한 땅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가난한 땅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알고 있었던 여우수화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구나 이 40년 미리안 광야 가운데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의 그 광야의 삶이 결코 그의 인생에 실패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훈장으로 만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로 쓰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요 모세가 가난한 땅을 앞에 두고 죽을 때에 그는 패배자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는 거기서 패배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생의 승리자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잊혀진 시간들이요 실패의 시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여기까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해지지 않는 그곳에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는 이 모세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잊혀진 사람 모세의 신을 벗기셔서 리더로 세우시죠 우리 7회 국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신은 뭐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을 신고 벗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돌산에서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신을 벗기셨을까요? 그 거룩한 곳에서 그의 신을 벗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에 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최우수원 목사님이 쓰신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시속 3마일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시속 3마일이면 4.8키로입니다 성인이 1시간에 걷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속도에 맞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광야의 모래가 정말 곱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도가 넘는 펄펄 끓는 태양빛 아래에서 달궈진 모래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고 걷는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해변만 가도 이 고운 모래사장 정말 무더운 여름날 밟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뜨거워서 신발을 신지 않고선 걸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는요 신을 신고 걸어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게 만드십니다 이제 너의 신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 받고 품고 가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잊혀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참 슬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대한 40년 잊혀진 곳을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내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지금까지 잊혀졌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상처들을 훈장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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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